나한테 들어가네 감자 괜찮하겠네 감자 수제비 집입니다 카페도 적어놨네 카페를 카페도 적어놨네 지금 이게 숲 같잖아요 이게 집에 집 벽에서 이 식물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이거를 다 주인 사장님께서 이거를 다 관리하신답니다 이렇게 집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아 여기 없던 카페가 생겼구나 이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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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tect 아 아 아 아 아 오 잉어도 있구나 오 잉을 벽해를, 벽해를 집 자세가 이런 자세를 좀 봤네 아니 강아지들은 원래 이런 자세를 좀 봤네 웃기네 눈이 약간 의심하는 눈이야 의심 눈 눈은 지금 켜줘 눈은 잠도 안 자면서 줘 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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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는데 왜 그래 되게 시끄럽네 지금 아유 짜증나 아니 선생님 저게 뭡니까 지금 무슨 열리는 줄 압니까? 어디요? 저거 고염 아니에요? 감이래요 감은 감이 저렇게 생겼어 감이 나 저렇게 잔 거 처음 봤어 그러니까 아니 저거 완전 토종감보 이런 거 올해 처음이에요 원래는 저보다 굵어요 올해만 있으면 닭이 열린 거예요 아 저거는 약지요 이게 수세라 이 밑에 걸음 걸음 쉽게 말하자면 올해 되고 저기 좀 저렇게 많이 저기 원래 김나무를 가지고 원래 김나무를 가지고 저걸 해서 필요한거지 않나 김으로 돌아가는게 온 고향으로 소재비를 막 떠나면 손으로 여기 하나 바깥에서 이런 강아지가 비워야 돼 너 너무 영상을 좀 지워보지 너무 영상으로 지워놨는데 막 끊기네 저도 끊겨갖고 지금 지웠어요 계속 그게 없대요 공간이 없다 그러죠? 네 공간 없다 해갖고 지금 휴지통 비웠어요 아이고 아이고 자 지금 올려가지고 누가 더 많이 올라가나 보자 난 지금 올렸어요 어? 네 개 개 영상이 뭐 되는데 인터넷이 안 좋아서 왜 되는데 왜 안돼 와이파이가 나 되는데 이껴봐 나 아우 맛있다 나 왔어? 개 잘 잡혀 있는데 잘 잡혀? 와이파이 켜보세요 응 카메라 아 근데 도깨비님 뭐해? 집게치만 인테뵈요 강아지하고 인테뵈요 저 찐두기 지금 뽑아주시는데 생각보다 이 약과를 떨어지면 안되고 이 마라를 사용하면 되고 있는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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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담자 네 어깨비 초월이 앉아 잘 회사하지 않고 공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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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